네 안녕하세요. 섹션 1의 유닛 3 세 번째 질문입니다. We are. 비동사는 이다 또는 있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있다 입니다. 우리가 있어 이러니까요. We are. 우리가 있어요. 어디에? In the Michelin Guide. Michelin Guide에. 인 뭐에. 자 Michelin Guide에 있다. Michelin Guide는요. 식당 또는 호텔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자에요. 책자 안내책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식당이 Michelin Guide에 들어있어 이런 의미에요. It. 바로 그 Michelin Guide라는 책자가 gave. 주었다. gave는 주다의 과거형입니다. gave. g-a-v gave. 주었다. 발음 gave라고 하고요. give는 g-i-v 적응하세요. g-i-v-e. 주다가 원형. 현재형입니다. It. gave us. 주었다. us.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gave us. 우리에게 three stars. 세 개의 별을. 그래서 give 다음에 a-b. give 다음에 a-b가 나와서 a-b를 주다. 우리에게 별 세 개를 주었다. 우리 정말 좋은 식당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famous restaurants might say. 자 유명한 식당이죠. famous는 유명한이고요. restaurant는 식당이라는 뜻이에요. famous 유명한 restaurants. restaurants. 식당들은요. might say. might는 뭐뭐 읽지 모른다. 적어놓으세요. 뭐뭐 읽지 모른다라는 뜻이고요. say는 말하다. 이게 같이 붙어서 말할지도 모른다. 그럼 만약에 might eat 그러면 뭐가 되니? 먹을지도 모른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sleep. 잠자다가 붙었어요. might sleep. 잘지도 몰라요. 이렇게 뭐뭐 읽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유명한 식당들이,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 something을. 어떤 것을. something. 어떤 것. like this. 이와 같은 어떤 것. like this는 이와 같은이에요. like가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이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놓으세요. like, 뭐뭐와 같은. this, 이것과 같은. 즉, 이와 같은. 위에 나와 있는 우리 미슐랭 가이드 있어. 머슐랭 가이드 있어. 이와 같은 말을 할지 모른다. it might make you think. 바로 유명한 식당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것이 might, make, 만들지 모른다. might가 뭐라고 했어요. 뭐뭐 읽지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might, 뭐뭐 읽지 모른다. make, 만들지 몰라. 사람들이 미슐랭 가이드 있어. 라고 식당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것이 만들지 몰라. make, new, 너를. 자, 어떻게? think. 생각하게. 그럼 make 다음에 new, 너를. think. think 동서원형이잖아요. 그래서 make 다음에 뭔가 대상이 나오고 you라는 대상이 나오고든지 힘이라는 대상이 나오든지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ink라는 동서원형이 나오면 그 make 목적어가 동서원형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make,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들지 몰라. 그 다음에 that이 나오는데 이 that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that 다음에 mission is a famous chef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걸 절이라고 얘기해요. 명사 절이라고 얘기해요. michelle는 is,이다. 유명한 셰프. 셰프는 주방에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야. 주방장. 그냥 단순한 식당에서 요리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주방, 주방장 말하는 건데 정말 우두머리 요리사, 정말 미션에는 유명한 요리사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think 다음에 that을 쭉 연결돼서 that 이하 해당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됨으로써 앞에 나와 있는 think하고 that이 딱 붙을 수 있잖아. 이런 걸 갖다가 that을 접속사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접속사. 붙여주는 거야. 자, 하나만 기억해. that 다음에 누가 뭐한다. 그럼 누가 뭐하는 것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구나. 하지만 너희들이 독해를 할 때 절대 뒤에서부터 올라오지 말고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think 생각하는데 뭘 생각해요? 미셀린이 유명한 요리사라고 말이야. 그 사실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방법 갑니다. But Andre Michelin was the president of tire company. 이게 원래 이 사람은 요리사가 아니라는 거지. president는 원래 사장이란 뜻이야. 사장. president. 사장. 대통령이란 뜻이 아니다. 타이어 회사의 사장이었어. 자, cold는 잘 들으세요. 이게 과거 분사라는 건데 일단 잘 들으세요. cold. 불리워지는 이라고 여러분이 해석하는데요. cold. 과거 분사라는 거. 그리고 불리워지는. 적어놓으세요. 불리워지는. 뭐뭐. 회사. company가 회사야. 자, 타이어 company. company가 회사예요. company. cold. 불리워지는. 이에요. 불리워지는. 미셀린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미셀린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cold, 뭐뭐. 뭐라고 불리워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놓으세요. he wanted. 그가 원했다.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야. many, more, many, 많은, 더 많은. 이게 many의 비교급이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원했어. to travel. 여행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걸 원했다는 거죠. travel. 여행하다는 뜻이다. 자, 타이어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사람을 여행해서 타이어가 많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to sell. 팔기 위해서. more, tire. 더 많은 타이어를 팔도록. 이라는 거예요. 팔도록.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 wanted. 그는 원했다.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to travel. 여행하기를. to sell. 팔기 위해서. 뭐를요? more, tire. 더 많은 타이어. so, 그래서 he gave. 그는 주었다. people. 사람들에게. give people. 아까 나왔죠? 사람들에게. free trip guidebook. free는 무료회라고 하죠. 무료. 돈을 안 내는 거야. free. trip. 여행 가이드북. 안내 책자야. 여행 안내 책자. free, 무료. trip. 여행. 가이드북. 안내 책자. in the book. 그 책에서 there was information. 정보가 있었다. information. 꼭 기억해. information. 기억하세요. 정보라는 뜻입니다. information. 정보가 있었다. there was. on gas station. 주유소라는 뜻입니다. gas station. 주유소. 적어놓으세요. 주유소. gas station. hotels. 호텔. and restaurants. 식당들이죠. the guidebooks became popular. became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뭐뭐가 대단한 뜻이에요. became. 그럼 popular는 인기가 있는 이랄 뜻이에요. 적어놓으세요. popular. 인기가 있는. popular. 인기가 있는. 그럼 became이 대단하구요. popular가 인기이냐. became popular. 인기가 있게 되었다. 인기를 끌게 되었다. became popular. became은 과거형입니다. became은 과거형이구요. 원형. 동사원형은 become. b-e-c-o-n이에요. become. 대단. 대단. 무엇뭐지. 대단한 뜻입니다. people especially loved. 사람들은 especially. 위치고 있어요. especially.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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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especially loved. 특별히 사랑했다. loved. the information. 정보를. on restaurants. 식당에 대한. 식당 정보를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어. they visited. 그들은 방문했지. 방문했다. restaurant. 식당들을. just like customers. 자. just like customers. customers는 손님을 말하는 거예요. customer. 적응으로 돼. 손님. 고객. customer. 소비자처럼. customer처럼. like. 뭐. 처럼요. like. 손님처럼. 방문을 했어. 그리고 and they reviewed. 그들은 review는 평가하다. 라고 뜻이에요. 평가하다. review. 다시 한번 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은 평가했다. 그것들, 을 THEM은 그것들 을이란 뜻이에요. 그것들 을 Reviewed them With a star system With는 뭐모를 가지고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With a star system 별 등급 체계죠. 별점제, star 별로된 시스템 제도 This was, 이것이 이었다 이것이 이었다 This was the beginning 시작, begin은 시작하다는 뜻이고요. beginning, 그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뭐에? Of the Michelin Guide 의 시작이었다. Now, 이제 지금 이제 The Michelin Guide is considered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Consider란 단어는요. 동사는 고려하다 고려하다란 뜻인데 고려하다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한다란 뜻이에요. Consider, 생각한다. 그런데 Michelin Guide is considered 그럼 생각되어진다 여겨진다란 뜻이에요. Is considered 수동태라는 게 사용됐어요. 수동태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비동사가 Is죠. 비동사에다가 과거 분사 considered 가 나와요. Considered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방금조사가 나와서 뭐뭐되어진다란 뜻이야.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다 생각하다라 그랬죠? 그럼 be considered 그럼 뭐뭐되어진다니까 생각되어진다. 여겨진다. 다시 Be considered 여겨진다. Be considered 여겨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뭘로 여겨진다? The worst top guide book 세계 최고의 top guide book 안내 책자로 여겨진다. 안내석 가이드북으로 여겨진다.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대로 의미 단위로 연결해서 같이 읽기 연습을 할텐데 꼭 따라하시면서 내용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선생님 또 개별적인 피드백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완전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있다 는 뭐였죠? We are 미셜린 가이드에 In the 미셜린 가이드 그것은 주었다. It gave 우리에게 Us 3 stars 세 개의 별을 그 다음 또 Famous restaurants might say 유명한 식당들은 말할지 모른다. Famous restaurants might say 따라하세요. Something like this 이와 같은 어떤 거 Something like this It might make you think 그것은 너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지 모른다. It might make you think That 미셜린 Is A Famous Chef 미셜린이 유명한 요리사라고 That 미셜린 Is A Famous Chef 따라하세요. But But André 미셜린 Was The President of A Tire Company 타이어 회사의 사장 The President of A Tire Company Cold 미셜린 미셜린 미셜린이라고 불리는 Cold 미셜린 He wanted more people to travel 그는 원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기를 He wanted more people to travel To sell more tires 더 많은 타이어를 팔기 위해 To sell more tires So 계속 따라하세요. He gave people 그는 주었다 사람들에게 He gave people Free trip guidebooks 무료의 여행 안내서 Free Trip Guidebooks In the book 그 책에서 In the book There was information 정보가 있었다 Information There was information On gas stations Hotels And restaurants 주유소 호텔 식당에 대한 On gas stations Hotels And restaurants The guidebooks Became Popular People People Especially Loved 사람들은 특별히 좋아했다 People Especially Loved The information On restaurants 식당에 대한 정보를 The information 정보 On restaurants The information On restaurants They visited 그들은 방문했다 They visited Restaurants 식당을 Restaurants Just like customers 고객처럼 고객처럼 Just like customers And they reviewed 그리고 그들은 평가했다 And they reviewed Them 그것들을 Them With a star system 별점제를 가지고 With a star system 이것은 이었다 This was 이것은 이었다 This was The beginning 시작 The beginning Of the The Michelin guide Michelin guide 의 Of 의 라는 뜻이죠 Of Michelin guide Now 이제 지금 Now The Michelin guide is considered Michelin guide 는 여겨진다 생각된다 The Michelin guide The Michelin guide considered 여겨진다 여겨진다 The worst top guidebook 세계의 가장 최고의 안내서 The worst top guidebook 선생님이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인 설명을 통해서 또 피드백 해드리고요 문제와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완전학습에 이루도록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면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고요 또 선생님께 개별적인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더 집중해서 듣고 많이 연습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완벽하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어서 완전학습을 위한 자료로 다시 한번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